지금 시간은 몇 시죠? 여러분 지금 시간은 7월 1일 2시 32분입니다. 가서 라면을 먹을 거예요. 부탄에서 온 부탄가스, 달걀, 콜라, 김치, 다 사왔어요. 그러면 정짜리네 집에 들어와 볼게요. 가시죠. 아 조용히 하라고. 홈케어 타이 마사지? 이 새끼, 이 새끼 진짜. 장난하네 진짜, 이 새끼. 두 번씩 눌렀잖아요. 끈 박히겠네. 라면을 먹어볼게요. 정재열이 술을 많이 줘 먹어서 해지가 나면 안 깰 거예요. 저랑 박아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준비하고 돌아올게요. 바이. 좋아. 제가 어떤 걸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. 김치에 계란. 라면. 콜라. 라면. 칼. 비엔나 소세지. 토마. 물. 가스. 번호. 아. 이 새끼 깨면 오늘 촬영 못 써요. 잠깐 먹기 전에 삭취면 안 되잖아요 네 통화하겠습니다 발 벌려 튀기 30배 발 벌려 튀기 30배 시작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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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위기가 불길이 되거든요 신기 지금 깨면 발 벌려 튀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일단 물 부터 낄게요 하나 둘 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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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끓여 지금 식사는 거 물 끄고 있을 거예요 뭐 해야 되지 라면을 까야 되지 아 이 새끼 꿈에서 누구랑 싸우나 봐요 왜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자 나은 걸로 못생긴 얼굴 자 쓰레기 처리는 확실히 하고 할게요 남의 집이니까 이 새끼 누구랑 키스하는 거 같은데 꿈에서 꿈에서 누구랑 키스하는 거 같은데 꿈에서 누구랑 키스하는 거 꿈에서 누구랑 키스하는 거 꿈에서 누구랑 키스하는 거 꿈에서 누구랑 키스하는 거 시발 시끼라는데요 태경 씨 거 꾸는 거 아니에요 내 건 꾸나 봐 시발 시끼를 계속 이게 시끼가 사람 면청 자 저는 요리에 앞서서 소... 청결 아주... 물이 갑자기 껴졌어요. 이상해. 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치 물 많지. 물 많다니까 지금. 저거 배트 병 닦아가지고 빼요. 그럴까? 치우 시켰다가 놓고 병 안 돼. 저것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? 아 뜨거워 죽이마! 그냥 먹게 먹어. 그러니까. 지금 나한테 먹게 되서 가득한 요리, 이 아이스크림. 장인은 두 개 대로 먹어야 되겠어요. 계란 계란 빨리 먹자 어, 뜨거, 뜨거, 뜨거.. 너 귀여워, 뜨거 어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 가져와! 와, 존나 맛있겠다. 존댔다. 존나 맛있다. 존댔다. 야, 쟤 뭐해? 야, 쟤 뭐해? 식사하시죠? 이거 먹어. 너무 맛있어. 잠깐만. 왜 그러냐고. 맛있지? 머리가 벗겨질 정도 됐어요. 와, 계란이 오졌다. 그거 쓸 생각은 언제 했어? 왜? 왜 썼어? 왜 썼어? 왜 썼어? 왜 썼어? 왜 썼어? 왜 썼어? 너무 맛있다. 왜 썼어? 아, 쟤 왜 썼어? 다 맞어. 목에 다 맞어. 먹어라. 지금 라면 먹잖아요. 이거 맛있나? 아, 이거 맛있네. 야, 옆에 와라. 옆에 와라. 옆에 와라. 옆에 와라. 옆에 와라. 옆에 앉아. 이렇게 좀 틀어주세요 일단. 더 뒤시겠으니까. 옆에 와라. 어느 정도 찍었어? 응? 여기 봐봐. 뭐하고 있나? 뭐하고 있나 봐봐. 맛있지? 야, 이 집이 라면 잘한다, 야. 이게 지금 니네 집이야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안 웃겨? 원래 그렇게 안 웃겨요? 아니, 나 숨먹고 잡으면 원래 잘 못 깨. 근데 이거 뭐하는 거예요? 그냥. 이거 먹방. 자는 친구 앞에서 라면 먹기. 아! 방구 먹어. 혹시 그거 알아요? 본인 자는 사이에 기동 씨 방구랑 틀은 몇 번 먹었는지 알아요? 치고 갈 거죠? 여기 누구 집이야? 그 집. 누가 치워야 돼? 누가 치워야 돼? 누가 치워야 돼? 응, 그럼. 집들이야. 이상한 걸 축하한다. 응. 난 집들이 오면 꼭 하는 게 있거든? 나 영역 표시를 한 번씩 해봐. 아. 너무 잘 오가? 어. 어떨게요? 친구가 몰래 집에 들어가지고 자는데 새벽에 라면 먹는 기분이 어때요? 무슨 저 같은 프로 방송인이라 가만히 있는 거지. 다른 사람이 친구부터 했어요. 자다 일어났는데도 라면 냄새가 솔솔 나니까. 응. 마냥 화가 나진 않더라고요. 다음번에 해장국 먹방으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종종 먹고 가고 살게요.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주세요. 네. 안녕. 아, 진짜 해빡신다. 찍고 있어, 이거. 아! 개 빡쳐. X2 뭐. 어. 오. 골.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